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다. 요즘 또 러시아에 관심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류한수 교수님이 러시아 역사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크게는 서양사 그리고 시대로는 현대사 그리고 서양사니까 주로 유럽 쪽에 공부를 하는데요. 국가를 좀 정하라고 하면 저는 러시아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러시아사 그래서 이 야시카 농민 유형자 군인의 삶 이것도 번역하신 거고요. 사실은 제가 러시아 현대사 20세기 전반기에 역사를 주로 공부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어떤 주요한 인물 그리고 흥미로운 사건으로 야시카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제1차 세계대전 때 여성인데 제1차 세계대전 때 여성인데 러시아 군대에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전투부대를 만들어서 독이군과 싸웠던 일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다방면으로 한번 추적할 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 요책은 좀 학술이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네. 이 두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사실은 혈맹. 나치독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함께 어깨를 겪고 싸웠던 동지였었는데 2차 세계대전때만 하더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냉전으로 갔을 때 혈맹이었던 두 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불구대전의 원수가 되는 이런 어떤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부분을 추적하는 책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치라는 공공의 적이 있을 때는 뭉치는데 뭉쳤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이게 또 으르렁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요. 그렇죠. 저희가 또 러시아에 대해서 또 잘 몰랐던 부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선은 가장 최근 이슈부터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을 다녀갔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유사시에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서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정이라서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사실은 제가 동북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러시아가 결국은 서방지향성을 끝내고 동방지향 정책을 사실은 가시화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게 이번에 북한 갔다가 베트남 간 것만 봐도. 지금까지 사실은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라는 국가가 그 자리에 들어섰고 10년 동안 예일치인 대통령이 다스리다가 체제 전환을 했고요.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예일친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끌면서 서방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전까지 소련 때는 상당히 대립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체제 전환을 했고 자본주의 국가가 된 이상 미국과 서방이랑 가깝게 지내자고 하면서 계속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해보려고 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일친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러시아가 아예 그냥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내지는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찬바람 퇴짜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쌀쌀 맞은 어떤 반응을 당했으니까. 서방 국가들한테요. 속상한 측면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서방 국가로서는 러시아라는 나라는 국제법을 어기는 쉽게 말하면 악당 국가로 인식을 하고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뺨 맞고 사기가 틀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서방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동방으로 가겠다라는 생활을 했죠. 중국 북한 또 이제 베트남까지. 사실 또 인도도 있고요. 인도도. 그래서 사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국가였기 때문에 서방적인 측면과 동방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 나라였었는데요. 근대 이후로 계속 이제 러시아에서 서방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고 동방적인 측면은 사실은 부차적인 성격을 띄웠었는데 이게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되면서 점점 이 동아시아라고 아시아의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평양 시대가 열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다음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아시아의 어떤 역량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힘이 커졌을 때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뭐랄까요 쌀쌀 받게 되는 서방에게 매달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얼굴을 이제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돌려서 인도랑 더 가깝게 지내고 중국이랑 더 가깝게 지내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여행력을 넓혀서 더 나아가서는 뭐 그전까지 우리가 21세기는 환태평양 시대라고 하는 말을 썼었죠. 그전까지 경제와 정치의 축이 대서양에 있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어떤 축이 대서양에서 이제 태평양으로 왔을 때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않고서는 러시아의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어떤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그런 어떤 서로부터 동쪽으로의 어떤 전환이 더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다섯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면서 맨 먼저 중국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결속을 다지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적대적인 관계를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사이에 또 대한민국도 있겠죠. 이 나라와 어떤 밀당을 할 때 북한이라는 카드를 활용하겠다라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북한 방문한 다음에 곧바로 베트남 간다고 하는데 베트남도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런 동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푸틴 대통령의 어떤 세계 전략에서 러시아의 어떤 시선을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바꾸겠다라는 어떤 커다란 변화가 느껴진다고 보입니다. 러시아도 이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중국이라는 힘, 북한이라는 그래도 조금의 힘 같이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전쟁하고 관련된 혹은 이제 전쟁으로 또 이제 레버리지호가를 어떻게 그들이 쓰려고 하는지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또 따로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없었을까? 또 그리고 이제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하나하나 좀 더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질문이 그러하긴 한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되게 지각대장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북한 가는데 거의 한 반나절 늦게 갔다면서요. 그래서 밤에 거의 새벽에 도착하고. 푸틴이 진짜 자꾸 지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것도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영향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15년이나 한 20년이 흐르면 이제 푸틴의 어떤 통치도 역사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역사자들이라든지 어떤 주변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탁하면서 정보를 흘리겠죠. 그때서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뭐 정말 습관성 지각일 수도 있고. 습관성. 아니면은 고도로 계산된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물론 또 이게 어떤 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좀 지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몇 번 늦었는데 이런 행위를 보면서 여러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 재미 붙여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쟤들이 어차피 어디 못 가고 나 계속 기다려. 네. 그러면서 어떤 결국 왜그란 것이 기싸움이고 어떤 뭐랄까 힘의 과시일 수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내가 늦어도 너희들이 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늦는 만큼 너희들이 초조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상대방의 어떤 뭐랄까요 기선을 제압하고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권투 경기에서 양편 선수가 아주 맹렬하게 눈싸움을 하잖아요. 거기서 한쪽이 눈 내리깔면 사실은 뭐 기가 치는. 실력 차이를 딱 떠나서 이제 지는 것인데 그런 싸움이고요. 또 한 가지 뭐 좀 재미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각이라고 하는 버릇이 국제사회에서 결례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푸틴 대통령의 선임자가 엘진 대통령인데요. 엘진 대통령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거기엔 더했어요? 그러니까 엘진 대통령은 술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 그쪽 국병 방문하다가 비행기 내에서 너무 술을 먹었던 거예요. 가는 길에요? 네. 가는 길에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내릴 때 되니까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대통령 그러니까 아일랜드 대통령 내외 그리고 의장대 각 그쪽의 정부 요인들이 도열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는 상륙했는데 내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엘진 대통령께서 내렸다가는 더 큰 추퇴를 부리든지 아니면 실수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비행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일랜드 대통령하고 다 나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정상회담은 물 건너 갔고 아예 상대방은 엘진 대통령 얼굴도 못 보고 갔던 일이 있었죠. 완전 결례예요. 네. 완전 결국은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에 비해서는 지각 정도야 이렇게 보시되지 않겠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누구 대통령 만날 때는 십몇 분 늦었고 누구 대통령 만날 때는 30분 늦었고 누구 대통령 만날 때는 2시간 늦었다 이런 거 가지고도 그런데 이거 알 수가 없네요. 푸틴만이 알겠네요. 그리고 저번에 김정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는 오히려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기다렸다. 그렇게 있었다. 그게 전 세계 탑 뉴스로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세계의 어떤 여론과 밀당을 하면서 자기의 위상을 키우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게요. 재밌습니다. 그 옆에서도 뭔가 보조하는 시간 막 이렇게 계산해 준 비서진들이 쫙 있을 텐데 일부러 그러나 아니면 진짜 말을 못 거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북한 방문하기 전에 그쪽 사하공화구인가요 시베리아 동쪽에 있는 어떤 자치구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너무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위상을 키우려고 하는데 사실 중국의 어떤 관계도 상당히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1박 2일하고 당일치기 방문하고 외교적으로 비중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1박 2일을 지각을 어떤 내세워 가지고 당일치기 방문으로 이제 좀 격하를 하고 중국과 어떤 관계를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내가 우리 러시아가 북한을 어떻게 구호살물려는 것이 아니라 당일치기로 갔다 올 만큼 북한 카드를 사실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중국과 어떤 밀당을 할 때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이번에 웃긴 게 기자들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약간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 듯한 물론 되게 이제 말은 좀 아끼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삼각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 결속력이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보다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삼각 공조에 대항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결속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약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미묘한 관계거든요. 어쨌든 간에 두 나라가 다 제국이었고 한때는 충돌할 어떤 그런 가능성도 갔었고 미묘한 관계인데 국경도 많이 맞대고 있고 그렇죠. 미국에 대항해서 두 나라가 지금 손을 잡고 있긴 한데 여기서 또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에 대항해서 러시아와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에 냉전 시대 때긴 한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쪽에서도 뜯어내고 저쪽에서도 뜯어내고 하면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국익을 극대화한 적이 있거든요. 약간 지금 그러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북한이 옛날처럼 양다리를 걸치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국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골치 아프게 됐다. 이런 어떤 아니.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국제사회에서 걸치면 어떤가 싶기도 한데 그 나라들은 또 북한을 가운데다 두고 러시아가 중국이랑 또 약간 좀 신경전을 펼치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북한이 그렇게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그 결속 안에서 존재하는 또 어떤 이질감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중국에게 러시아가 접근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맺을 때 1박 2일 방문하고 당일 측이 방문하고 비중이 달라지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일부러 일정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신기합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중국 쪽에다 약간 좀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김정은하고 시즌빙 주석하고 같이 나란히 서서 만들었던 발판 동판 같은 거 그것도 치웠다고 하고 일부러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요. 북한이 중국에게 가지고 있는 서운함이라고 할까 어떤 야속함이라는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뭐가 서운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인가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중국이 사실은 뒷배를 봐주지 않고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러시아는 지금 상당히 경제적인 교류도 강화하려고 하고 같이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로서 경제협력까지도 하면서 이제 북한이 처해 있는 위기를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중국한테는 참 우리가 속상한 측면도 많았고 야속한 측면도 많았는데 러시아는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니 러시아가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모습을 과시하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좀 속이 타는 상황이 되겠죠. 북한이 또 꼬리를 한 9개 정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힘약한 나라가 여강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 발버둥을 칠 때는 그런 식의 어떤 장괴를 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버티는 상황이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우리의 걱정이나 이런 거 다르게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이 삼각관계가 또 끈끈한 것도 아니고 막 뒤로 막 계산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뭔가 동맹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러시아랑 북한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러시아 남자 수명이 굉장히 짧다 하더라고요. 60대 초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12세 이상 낮다고 합니다. 한때 그랬었죠. 왜 그런 겁니까? 남자들의 기대 수명이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러시아는? 이게 결국은 보드카랑 연관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진짜 술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러시아 남자의 기대 수명이 러시아 여성보다 짧은 건 사실인데 그게 술 하나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복합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1991년에 소베이트 연방이 해체되고 체제 전환이 이뤄지죠.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급격했고 그 사이에서는 많은 어떤 혼란이 있어서 경제가 사실은 완전히 파탄 났었거든요. 그래서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러시아 경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러시아 방문해서 실제로 본 상황인데 노인들이 쓰레기통 뒤져서 음식물 상하지 않은 거 곤란해서 연명하는 거 그리고 10대 소년들이 와서 햄버거 한 입만 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경제가 망가졌었거든요. 그게 한 몇 년도였죠. 그게 1995년 66년 97년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엘진시대 때 가장 경제가 안 좋을 때 상황이었는데요. 그 소련이 무너진 게 91년? 91년이었습니다. 91년. 그런데 90년대 중후반까지도. 계속 그 여파가 있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료체계라든지 각종 사회보장체제가 망가졌던 거예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연금 혜택을 받아 가지고 비교적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었는데 이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연금이 완전히 휴집도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체력도 있고 그다음에 아둥바둥 되면서 먹고 사는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금이 끊어지니까 노동할 수 있는 체력이라는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그런 체제의 붕괴에 노출된 사람이 노인분들이었는데 여성분들은 어떻게든 또 생활력 가지고 아둥바둥 되는데 남자들이 생활력이 없어요. 생활력이 없고 그다음에 러시아 남자들이 워낙 보드카를 좋아하는데 사실 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즐기긴 하는데 더더군다나 삶이 너무 고달플 때 찾게 되는 게 보드카잖아요. 체제 전환기에 내 인생 왜 이러지 내가 살던 세계가 다 망가졌네 하면서 술로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술을 좋아하는 문화인데 체제 전환기의 고통을 술로 풀면서 그러니까 더 포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도 추워서 술 많이 마시고 했는데 체제 전환 이후에 안 좋아진 환경에서 더 포금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 체제와 각종 의료 체제가 붕괴한 상태에서 당연히 몸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술을 들이키니까 더더욱 더 숨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곳이고 저도 그 당시에 러시아 방문했을 때 한 65세 정도 된 러시아 할아버지 도 아니죠. 러시아 남성은 좀 나이 든 남성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거의 쉽게 말하면 거의 내일모레 하는 상황을 보고 체제 전환기의 경제 위기 속에서 러시아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 짧아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경우도 있고요. 그게 오늘날도 비슷할까요 그래도 조금 그때보다는 경제사정은. 아닙니다. 지금은 상당히 기대수명이 65세 이 정도는 아니고요. 상당히 늘어났고 여성과의 기대수명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예정도 많이 줄 수도 사실입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고요. 그다음에 체제 전환의 고통이 사라진 다음에는 일정 정도 의료체계라든지 사회보장 체제가 최소한 이제 사실 질서를 찾으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어떤 뭐랄까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경제 구조 하면 대부분 이제 에너지에 의존하는 나라.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 좀 제조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낙후된 나라 이 이미지인데요. 어때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러시아란 나라가 상당히 흥미로운 측면이 어떻게 보면 후진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은 아니죠. 선진국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인적자원이라든지 테크놀로지 기반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주항공이라든지 조금 장난하죠. 그다음에 무기 개발하는 데서는 어떤 경우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예술적인 부분 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볼쇼이 이런 데. 그래서 러시아의 나라는 이게 어떻게 말하면 굴곡이 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세계 최탄단 인데 어떤 부분은 거의 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지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곳이 있고 이래서 종잡을 수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 천연자원 보유고에서는 사실은 미국을 능가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러시아 가 가진 어떤 역량이 충분히 발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이건 대책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어떤 불협화음 이랄까요. 저 나라는 정말 갈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경제 구조에서도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러시아 하면 천연자원 있고 예술 문학 예전부터 엄청나게 발달을 했었고 첨단 it 기술도 있고 우주항공 방산 기술 되게 최첨단 도 달리고 있는데 왜 선진국은 되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국민성의 한계 인지 아니면 리더십의 문제인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혹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역사가 주는 어떤 무게의 진료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어떤 엄투나 이점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 진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과거에 어떤 모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순이 계속 뭐랄까요 여파라고 할까요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어떤 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가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러시아 지인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반은 어떤 화가 나서 아니면 반은 웃자고 하는 얘기가 한국을 봐라. 한국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저렇게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잘 나가는데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두락이다. 두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보 멍청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존적으로 말하면서 아니 우리 러시아에는 없는 게 없다. 천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넓은 국토도 있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도 다 있는데 이거를 조합을 못한다는 것이죠. 조합을 못해가지고 잠재능력 을 현실로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빌빌거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저 나라가 참 고민이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악위가 안 맞는 각 분야의 어떤 그런 이렇게 높고 낮음 이런 것을 정치권이 잘 배합을 해가지고 극대화해야 되는데 러시아라는 나라의 정치란 것이 워낙 뭐랄까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효율적이지 못해가지고 정치의 어떤 부정합성이 체제의 부정합성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경제 잠재력이 실제로 발현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 정치라는 게 있나 싶기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러시아가 공산국가 아닌가 공산당 아닌가 그런데 공산당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독재자라고 늘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체제가 옐친 때까지만이어도 아니었고 지금 그러면 푸틴 체제 이후에 그래도 뭔가 정치적으로나 리더십 으로나 효율적인 체제는 조금 더 나아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면 후퇴했다고 봐야 될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정치란 것이 항상 격동의 연속이었 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1991년에 소베이터 연방이 해체되고 옐친 정부가 들었었는데 옐친이란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고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의외민주주의 체제를 도입 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체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체격에 맞지 않는 뭔가 같은 간 불편한 옷을 입었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경제가 망가지면서 더더욱 또 옐친체제에 대한 어떤 원안과 원성이 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주의 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서 경제까지 나아지면 이거는 당연히 환영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자유를 누리는 듯한데 내 삶은 너무 피폐해졌다라고 하니까 이게 경제 체제에서 비롯되는 불만이 정치 체제에 들어갔고요. 더더군다나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리가르희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러시아 신흥 재벌일 텐데 올리 가르히. 네. 우리 말로 주신 것처럼 문어발 확장을 하는 신흥 재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통 뒤지고 구걸어가면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데 몇몇 소수 재벌들은 그 틈을 타가지고 엄청난 국부를 손에 넣으면서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나중에는 사실은 재벌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대기업이 생기니까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재벌들이 세금까지도 안 냈습니다. 세금을 안 내요? 네. 국영기업을 자기네 어떤 사기업으로 이게 흡수하면서 엄청난 이유를 올리면서도요. 그 수많은 어떤 재산에 대한 과세를 요리조리 피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내야 되는데 요리적이 빠지고요. 뭔가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정치 가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봐달라 그러면 이제 정치가들이 돈 받고 옳은 채 하고 한 것이죠. 이게 엘진 때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리가르히 이런 새로 나타난 자본주의적인 재벌들이 정치 권력까지 농락하는 상황이었고 이게 러시아 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불만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부터 푸틴 대통령이 그런 올리가르히를 다 불러 모으고요.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이유를 추구하고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저질러 왔던 불법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단 앞으로 세금은 제대로 내라. 법만큼 일정 비분을 당연히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올리가르히는 옛날 생각만 한 거죠. 엘진 때 우리가 정치인들 뇌물 줘 가지고 다 구워삶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 더더군다나 푸틴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40대에 이제 막 정치인분한. 네. 쉽게 말하면 듣보잡이었거든요. 사실 모스크바 출신도 아니고 쌍테페트르 브루크 출신이니까 정치의 변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정치적인 어떤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발탁이 됐고 운 좋아서 총리가 됐었고 그다음에 또 올리가르히 입장에서는 엘진은 이미 건강을 헤쳐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용할 수 없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인물을 하나 허수아비 같은 인물을 아마 내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선택했던 인물이 바로 푸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꼭두가시처럼. 처음에는 그 재벌들이 푸틴을 꼭두가시처럼 막 놀이하려고 했던 거죠? 충분히 자기네가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만들어줬었는데 만들어줬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러 모으던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세금 내고 법에 따라 행동을 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충분히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곧바로 사정당국이 도성이 되면서 푸틴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재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외국으로 쫓겨났고요. 아니면 감옥에 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서도 이제 흐름을 알아채고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푸틴이란 인물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푸틴의 명령에 따르던 사람들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일진 시대의 혼란이 어느 정도는 끝나고 최소한의 질서가 잡힌 거예요. 거기다가 푸틴 대통령이 운도 좋았죠. 집권을 하자마자 국제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에 급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국 돈이 러시아에 흘러들어와서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서민들이 이제는 최소한의 어떤 안정성을 누리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주머니가 두툼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가르이 그러니까 문어발식 확장을 하던 재벌들한테 쏠려 있었던 부가 좀 퍼진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분비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분비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었던 것이고 눈꼴시였던 올리가르 히가 전전긍긍하면서 정치 권력 앞에 푸틴 앞에 무릎 꿇는 걸 보면서 쉽게 말하면 고구마 100개 먹은 상태에서 사이다 들이킨 상태가 됐던 것이죠. 푸틴한테서 사이다를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물론 민주적인 대통령은 분명히 아니죠. 상당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올리가르 이를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 평균적인 러시아 서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실제로는 긴가민가고 저 사람이 과연 우리 러시아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집권을 하고 나니까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랄까요 안정성은 확보 가 되고 그다음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저 사람 이제 쓸만 하다. 저 사람 일 잘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푸틴 괜찮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 네. 그 상태로 지금 20년이 넘게 흘러왔고요. 그만큼 또 푸틴 대통령이 성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성과를 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민주적이거나 아니면 뭐랄 까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네. 경제를 돌렸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 가계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지금 러시아는 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경제라는 게 또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고 국민들은 일단 인간이라면 그 상태에 바로 적응을 해서 더 나은 삶을 계속 추구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면 또 갈아치워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경제가 막 쭉쭉 성장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해서 푸틴은 엄청난 지지율을 받고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을 보태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기대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 나간다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가 높은 게 사실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빵 있고 그다음에 홍당무라든지 양배추 제대 때 구할 수 있고 겨울에 뜨거운 물 나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영어로 하와유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러시아 말로 나름할나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나름할나. 이게 뭐냐 하면 영어로 노멀리거든요. 노멀리. 괜찮습니다. 평범합니다. 노멀하다 했을 때 이 노멀이라는 것이 잘 나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럭저럭 웬만큼 산다가 했을 텐데 그런데 이 노멀이라고 하는 대답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는 이건 엄청나게 잘 나간다는 뜻 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 어떻게 지내냐 했을 때 나 그냥 뭐 그럭저럭 지낸다 할 때 우리나라에서 살 때 그럭저럭은. 제일 힘들구나. 하든지 아니면 뭐 잘 나가는 건 아닌데 그냥 밥새끼나 먹고 살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 어감이란 게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얘 진짜 걱정 없구나.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식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전에 굴곡이 심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밥새끼 그냥 얻어먹고 먹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 나와서 얼어 죽지만 않으면 추운 나라니까. 이거는 너한테 너무 해피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푸틴 대통령이 아주 뭐 러시아 사람들의 삶을 뭐 예를 들면 중동국가라든지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바꾼 건 아닌데. 서유럽처럼 높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옛날 엘진시대에 비하면 그때는 막 쓰레기통 뒤졌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그다음에 뭐 투잡 쓰리잡 뛰면은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듣지만 겨울에 뜨거운 물 나온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 일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성과를 올리면은 야 이 사람 뭐 저기 우리가 다시 뭐 뽑아줄 필요가 있나. 더 일 잘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다 이렇게 나갈 텐데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푸틴의 어떤 그 성과란 게 다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좀 뭐랄까 좀 낮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야 이런 사람을 계속 우리가 권자에 남겨두는 것이 온당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고 과거에 쓰라린 경험이 있던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야 이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은 정말 일 잘한다. 그 기저효과가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저 밑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괜히 뭐 새로운 시도한다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 또 썼다가 또 일 그리 치면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이 정도로. 네. 그럭저럭 해온 사람 계속 일 하게 만드는 게. 푸틴이 최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 쓸쓸한 관찰일 수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아주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국민성이 완전 다르네요. 추운 나라라서 그런가. 아니 그런데 러시아도 분명히 아이티나 통신이 발달해 있고 다른 나라랑은 분명히 비교를 할 텐데 북한 같은 폐쇄 국가도 아니고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랑.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안 올라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러시아가 시장경제가 잘 들어간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시장경제라는 게 나름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골고루 발전한 측면이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 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타스크포스라고 하나요. 타스크포스. 네. 어떤 딱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력과 자금을 투여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분야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위에서 볼 때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 골차프다 싶을 때는 집중적으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주로 가자 그럴 때는 젊은 적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재벌 해체하자 그랬더니 확 해체버리고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컴퓨터가 미래다 했을 때 상당히 하고 테트리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모르겠는데. 네. 테트리스 것도 사실 러시아에서 나온 거잖습니까. 그 배경 러시아 무슨 성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테트리스 도 대표되는 것처럼 러시아의 어떤 뭐랄까 프로그래밍 능력이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아니면 사회가 이 분야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면 또 성과가 나오는데요. 달리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야에는 소홀히 취급하고 인력과 자금이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러시아가 어떤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골고루 효율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시장경제를 결국은 제대로 뿌리 1위를 내리게 하는 데 실패를 했지만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마침 굴곡진 구조를 가졌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은 세계 최고의 수준 그렇지 않은 분야는 아주 저 밑에 있는 이런 식의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선 때도 이제 푸틴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 압도적인 지지율 자체는 그게 진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푸틴 대통령이 분명히 당연한 얘기 인데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파 다 입틀막을 하고 심지어는 제거하기까지 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언론 매체를 다 친정부 성향으로 만드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80% 넘는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언론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도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유화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쯤 나올 것인가. 제가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보면 50% 아니면 60% 그것도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80%를 넘는 지지율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조작과 통제의 산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인기가 아예 없는데 그것도 아닌가. 그렇게 아니고 충분히 재선이 될 만한 지지율은 확보한 상태죠. 그런데 왜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나오는데 아니 그 50%가 넘으면 재선은 따놓은 당상인데 뭐하러 굳이 무리하면서 또 세계의 어떤 지탄을 받아가면서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집착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뽑히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2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스탈린 집권기를 넘기게 되거든요. 세계 최고의 가장 긴 통치자로 차를. 네.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식은 자유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장기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기 독재에 따른 어떤 무리수가 있을 게 말하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선가는 뭔가 터져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자기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데. 이건 국민의 선택이다. 선택이고 내가 30년까지 집권을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를 바라는데 내가 이것을 마다 할 수 없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 집권의 어떤 상황에서 50% 안팎의 지지율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70 80%의 지지율을 얻어서 장기 집권 을 하는 것이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명분이 확실히 된다 이런 주장 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할 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선이 가능한 지지율은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30년 가까운 장기 독재 체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을 확보하려고 무진회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지율 한 50%로는 한 15년 집권 한 80% 지지율은 받아야 한 30년 집권 사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러시아 청년들은요. mz세대 z세대 이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 이외의 정치가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에요. 통치자를. 그만큼 오랫동안 집권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그런데 왜 나발리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죽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푸틴이 제거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 100%도 밝혀지지도 않잖아요. 그 배경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인물을 경험하시죠. 네. 프리고진이 결국 비행기 사고를 죽었다고 하는데 그 용병을 이끌던 회사의 ceo였죠 . 원래는 마그너그룹의 이제 쉽게 말하면 용병회사의 ceo였고 푸틴의 요리사였고. 네. 요리사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할 때 정규군 이외의 마그너그룹을 상대가 활용을 했는데 정규군과 마그너그룹 용병회사 사이에 어떤 알력이 있었고 이 알력이 결국은 불거져 나와서 갑자기 용병회사 ceo였던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상황이 됐어서 이게 상당히 충격을 줬었는데요. 결국 프리고진이 나중에 제거가 되죠. 이것은 분명히 푸틴 지도부의 작품일 텐데 또 나발리라고 하는 반체제 인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나마 남은 러시아의 야당 인사가 북극권에 있는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의 직접적인 어떤 사인과 푸틴의 어떤 지시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까지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어떤 죽음은 분명히 푸틴의 사주에 따른 것이고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프리고진은 확실하게 지시에 따른 결과인 듯하고 나발리 같은 경우는 물론 10년 뒤에 아니면 15년 뒤에 밝혀지겠지만 푸틴이 직접적으로 얘 제거해라고 해가지고 사라진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도 여러 정당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공산당이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여당은 아니고 통합 러시아당이 집권 여당. 그런데 또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이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 사실은 현재 러시아 정치에 관해서 아직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어떤 정당 소속이 돼서 그 정당이 푸틴 대통령을 배출한 것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아니면 허울로 만들어진 정당이 통합 러시아당이고 그때그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어떤 배출하거나 통제하는 집단은 아니고요. 대통령의 뒷배를 이렇게 뒤에서 서포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이제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는 대통령이 행정부 주장 이고 의회가 입법부가 뭔가 좀 견제하기도 하잖아요. 또 사법부도 있고 삼권분립은 어떻게 당연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가요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 형식적인. 그러면 통합 러시아당은 힘이 있어서 이런 겁니까? 물론 원내 다수당이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데 부틴 대통령의 반기를 든다든지 부틴 대통령 당신이 행정부의 수반일 뿐이지 입법부의 우두머리는 아니다. 란시아 대립각을 세울 수는 그런 관계는 분명히 아니죠. 그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가 사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된 뒤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가 되는데 오래 걸렸고. 수십 년이 걸렸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 러시아도 그런 입장에서 70년간의 어떤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아직 또 그전에 또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적 국가였었고 그다음에 혁명이 일어나서 나름대로 민주주의 추구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하고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또 일당 독재 체제가 지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무게를 뭐랄까 벗어 던지고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상권분립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한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나라가 또 그냥 또 지내온 나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변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대립 속에서 왔고 그다음에 또 주변을 그러니까 나라가 크다는 것은 또 그만큼 주위에 접경국가가 많다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접경국가가 너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그런 식의 어떤 포위 상태에서 주변 국가들과 계속 부대끼고 갈등하는 상태에서 과거의 어떤 전제적인 비민주적인 관행을 떨치고 민주적인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녹록치 않은 과제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의 외향은 두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였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뭐랄까요 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말할까요 버거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네. 자신 없어 하고 그런 체제로 나아갔을 때 어떤 우리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것인가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엘진 시대를 겪어보면서 엘진 시대를 겪어봤더니 자유와 민주주의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꼭 좋은 것만 아니었네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 시기가. 내 주머니는 텅텅 비었고 춥고 오돌오돌 떨던 시대였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뜨거운 물 겨울에 안 나온다 했을 때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끔 이제 뉴스 보면 국제 뉴스를 보면 러시아 내에서도 반 푸틴 시위를 하는 청년들 좀 그려지고 민주주의 라든지 반전 시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 그렇죠. 그게 없는 것은 아닌데 당연히 러시아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너무너무 푸틴 지긋지긋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더더군다나 전쟁 을 지금 일으켜 가지고 국제적인 국내외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어떤 비중이라는 것이 밖에서 볼 때 보다 훨씬 적은 게 사실이고 더더군다나 특히 이제 반전의 목소리를 내는 러시아의 양심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비중을 서방 언론들이 부풀린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작년인가요 30만 명 추가 동원한다고 했을 때 징집. 네. 징집 반대하고 반전 구호를 외치는 러시아의 반체제 활동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방 언론들이 카메라 를 부딪혔지 않습니까 존재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여론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어떤 그런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정말 작은 목소리였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도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력이 힘을 키워서 러시아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를 진로를 바꾸는 어떤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러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갖고 있어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최소한 1991년 이후에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러시아 지인의 말씀을 했는데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부럽다. 이런 얘기고요. 러시아라는 나라의 경제 구조가 군수공업이라든지 중앙공업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배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재능을 보이는데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필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사실 별로 재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큰 것만 만들다 보니까. 자원도 많은데. 아기자기한 물건을 만들 때 이게 좀 안 맞는다고 할까요? 비누 샴푸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비누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쉽게 말하면 좀 조악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제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능은 하는데 투박한 느낌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불편하고 묵직한 거 너무 힘들다. 안 쓰는데 그 사람도 참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도 이렇게 투박하고 조잡한 생필품을 쓸 때 좀 더 편한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것도 한국 제품에서 많이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먹는 것에서도 유명한 얘기지만 초코파이. 그다음에 컵라면 같은 거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서유럽에서 오는 소비재는 품질은 좋은 대신에 값이 비싸기 마련이고요. 중국에서 오는 소비재는 값은 단데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한국 제품 같은 게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을 냈을 때 훨씬 품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게 러시아에 비해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예쁘고 편리하고 값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 나라라고 해서 상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충분히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현대차 공장도 거기 헐값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전제품 수출도 어우스톱 됐고. 그렇죠. 어떻게 좀 교류가 됩니까 경제적으로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알 수 있고 그 빈자리를 중국 제품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아쉽죠. 나름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투자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바탕을 마련했고 이제는 더 많은 수입을 그러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대없이 전쟁이라고 하는 외부 변수가 작용을 해서 또 한국이 아무래도 러시아보다는 서방 편에 서야 되는 어떤 그런 국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울며 계좌 맺기로 빠져나왔는데 참 아쉬운 측면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쇼이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되기 전에도 거의 뭐 푸틴 아주 지근 거리에서 정당 활동도 같이 하고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던 동반자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국방부 장관에서 교체가 된 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일단 쇼이구 장관이 경기를 했다고 다른 부서로 이제 옮겨 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방부 장관에서는 해임 면직이 된 것인데 이거를 푸틴이 쇼이구에 대한 어떤 신뢰를 거둬들 었냐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쇼이구는 해도 해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교체할 때가 됐고요. 그 후임을 보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후임이 아니 군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테크노크라시였고 경제 전문가. 맞습니다. 경제 전문가였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 시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쇼이구는 이제 할 만큼 했고 새로운 임무를 구해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군부 세력이 너무 이제 비대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러시아 군대가 기본부터 이제 비대한 조직이었고요. 더더군다나 전쟁을 3년 가까이 하면서 더더욱더 비대해졌겠죠. 그렇게 됐을 때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는 몸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효율화를 해야 되는데 평생 짬밥만 먹은 쇼이구 다는 수치에 능하고 뭔가 조직 을 효율화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발타게 된다 하면서 새로운 후임을 구했던 것이고 정치 적으로 볼 때도 항상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민간정부는요 군부를 견제 하게 말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전쟁을 하면 군대 힘이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약간 경제도 전시 체제 잖아요.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 또 푸틴은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군부를 견제를 해야 돼요 어떤 조직이든지 이게 러시아의 정치를 보면요 예전에는 소비에트 시대 때 당이라고 했겠죠 당이 철저하게 당에 도전할 만한 조직의 힘을 빼놓는데 아주 이효리난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2차 세계대전 을 연구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소련이 나치 돌기구가 상대하면서 이게 거의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 버리거든요 이게 소련 군대가.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는 게 뭐냐면 전쟁 때 공을 세웠던 장군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뭔가를 더 이렇게 우대를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소련군 장군이 베를린을 정복한 장군이 주 있지 않습니까 이 장군이 소련을 결국 승리로 이끌었는데 스탈린 이 그 사람을 쳐내거든요. 토사굽행이죠. 진짜 토사굽행이네요. 토사굽행인데 윤리적으로는 그게 속각제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정치 입장에서 볼 때 정부라고 하는 민간 조직이 우위를 점유해야 되는데 군부가 너무 커지게 되면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순간에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생각을 해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군대 가 커졌을 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도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그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볼 때 저는 이게 권력의 속성 같아요. 그래서 군대의 효율을 기하는 데는 군복만 입었던 효위보다는 양복 을 있고 주판을 두들기면서 계산 을 하는 경제전문가가 났다 이래서 전쟁을 슬림화하고 효율화해서 승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힘도 빼놓고. 네. 군대가 너무 커졌다. 여기서 우리의 대도는 자가 나타나면 골치 아파지니 군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외부에서 온 경제 전문가를 맨 위에 앉혀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독특합니다. 나름대로 푸틴 대통령이 그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나름대로 그 거대한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용인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이게 어느 순간에 망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사람을 부리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을 버텨왔던 것이지. 장기 집권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제가 여기서 이제 말라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요. 군대는 쇼이구라는 임무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조를 마치면서 통제를 해왔고요. 또 하나가 경제를 관장한다고 했을 때 푸틴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옐비라 나비올리나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를 경제 시장이 앉혀가지고 지금까지 러시아를 이끌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옐비라 나비올리나의 직책이 중앙 국립은행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는 한국은행 총재죠. 그래서 옐진 대통령이 20년 동안 집권하면서 같이 보조를 마치면서 갔다 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예전에 서방의 경제 제도를 당했을 때 라면아또 경제 위기를 당했을 때 파고를 해치면서 경제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지금까지 러시아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올 때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옐비라 나비올리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전쟁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군비가 소비되기 마련이고 더더군다나 서방의 아주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는 지금 오히려 비틀거리면서 휘청거리는데 러시아는 여러분 한 2년 반전으로 들어갔을 때 러시아가 전쟁을 익혔다고 했을 때 서방이 경제 제도를 받을 때 저 나라 경제 3개월 4개월이면 저 오래 못 간다고 그랬죠. 못 간다. 파탄 난다 했는데 버텨냈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성장을 하니까. 붐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예비라 나비 울리느라라고 하는 상당히 뛰어난 경제 전문가가 러시아 경제를 잘 이끌어왔다. 그리고 그런 경제 전문가의 능력을 알아보고 정권을 맡기고 오랫동안 보조를 맡았던 푸틴 대통령의 용인술. 여전히 인재를 알아보는 논도 사실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을 보태고 이제 이 주제를 매듭지려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 나라가 참 재미있는 게 쇼이구도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저기 투바라고 하는. 사실은 쇼이구가 정년대 100인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소수민족 출신 이고요. 예비라 나비 울리나도 사실은 러시아 피가 순수 피가 아니라 소수민족 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다민족 국가로서 소수민족에서 민재가 보이면 두말없이 채용해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또 지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쟁은 지금은 아닐 텐데요. 러시아 군대가 전쟁을 수행할 때 참모총장 중에 알렉세이 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알렉세이 킴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킴? 네. 킴 이거 혹시 고려인 아니야 할 텐데 알렉세이 킴이 고려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라는 나라는 결국 다민족 국가인데 물론 지배민족은 러시아인이겠죠. 하지만 러시아인이 다민족 국가를 이끌고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할 때는 소수민족 출신들을 상당히 등용하는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고요. 이것이 엘진이 아니죠. 푸틴 행정부에서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쇼이고 알렉세이 킴 예비나 나비울리나처럼 이런 식의 소수민족 재원들이 인재들이 등용이 되고 기용이 되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버텨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대러시아인들이 어떤 자기네 어떤 국수주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는 식으로 편협한 자세를 보이면 그 거대한 나라가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푸틴의 용인술도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을 하는데 또 키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체제가 서방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많고 허점이 많은 체제지만 또 다른 측면은 그런 허점을 나름대로 방법으로 상쇄하고 어떤 단점을 메우는 또 노하우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용인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재를 쓰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러시아는 이제 전쟁할 때 용병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민간 기업이기도 하고 마그너그룹을 비롯해서 그리고 용병 시스템은 그냥 국군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더 효율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용병회사 그러니까 결국 용병회사라는 것이 국가폭력 전쟁까지도 외주화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균형을 잡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마그너그룹이라든지 용병회사가 러시아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선두주자가 역시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20세기만 하더라도 군대란 것은 국가 아니지는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되는 조직이고 그쪽이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인식이 강했었는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폭력이나 군대까지도 외주화하면서 아예 그냥 수익을 추구하는 이윤 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이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향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그걸 보고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중앙행정부가 모든 국가폭력이라든지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또 영역에서는 용병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전쟁을 수행할 때 이게 전쟁이 너티 잡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지탄을 받는 행위일 텐데 그때 이제 용병회사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정규군과 엮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21세기에 나타난 현상이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전쟁과 군대의 역사로 공부하는데 21세기 전반기는 용병회사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의 용병회사 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일지인가 큰 폭에서 봐야 될 것이고 영국과 미국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같은가를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되게 연구 대상이 되겠네요. 그럴 수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전쟁의 외주화 폭력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러시아가 아까도 이제 30만 추가 징집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병력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면서요. 그래서 막 죄수들도 끌고 가서 전쟁에 참여시키고 또 이제는 여성 죄수까지도 물색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사실은 제가 좀 보면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측면일 텐데요. 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켜보면서 러시아에서 사실은 서방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념인데 유생 역량의 소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구역에서 생물체를 다 제거한다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인간들을 다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기 자체를 소모하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우크라이나 군 병력 자체를 인력 자체를 소모하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 그냥 제거해버리려 한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군이 쓰는 무기는 무한정 뒤에서 공급이 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다 지원을 하니까 무기를 소모하게 해봤자 이거는 끝나지 않는다. 대신에 그 무기를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군 자체 인력 자체를 소모하게 되면 거의 우크라이나 남자들 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뭐랄까요 사실은 무기가 아무리 많고 좋아도 무기를 쓰는 사람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러시아 군이 초기에 단기전으로 끝났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단기전을 실패했고 장기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목표를 그러니까 소모전을 구상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그런데 그 소모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자의 소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 인력의 소모를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개념인데요 이거.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너무 병력 소모가 지금까지 심해왔고 더더군다나 지금 한때 약간 난항이 있었지만 결국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무기는 또 끊이지 않고 들어오 겠죠 그런데 지금은 무기를 쓸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없는 겁니다. 초기에 우크라이나 군이 전장 에 임할 때 애국심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더더라도 자원입대를 했었는데 애국심에 따른 자원입대라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군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귀국했다가는 당장 전선으로 끌려가니까 놀라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인력풀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력 소모를 유도해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방식이었다고 했을 때 드디어 소모가 현실이라고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군도 소모전을 했어야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몇몇 아주 지리한 소모전이 일어났을 때 이런 소모전을 수행하는 러시아군도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러시아군을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아까 말한 바그너 용병이었고 정규군은 좀 뒤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가 나름대로 인력을 소모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유생 역량을 제거하는 어떤 전략을 지금까지 펴왔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주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한숨 돌리면서 서방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자 지원 무기를 지원을 받을 텐데 그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전쟁에서 승기를 뺏기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의도했던 바가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식의 우크라이나 군의 인력 소모를 유도해내는 역할은 용병집단이 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안에서도 모스크바인지 중심부의 어떤 젊은이들이 아니라 소수민족 주변에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그래서 군대 가서 수당을 받고 월급을 받는 것이 생계의 수당이 되는 그런 주변의 어떤 러시아 안에서 주변부의 젊은이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용병도 사람이고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보통의 월급으로 그 용병을 하려 할까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뒤떨어지는 뒤떨어진 후진 지역에서는 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얘기죠. 일반 기업 다니는 것보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고 뻔한데 군대가 위험하지만 군대 가서 복무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수당이라고 하나요. 이게 상당히 매혹적인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고 입대하는 변방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죄수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창 러시아도 소모전을 벌일 때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일부라도 죄수들을 활용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너 감옥에서 평생 썩을래? 아니면 위험한 전투 임무 수행을 해서 살아남으면 방면될래 했을 때 죄수 중에서 전설에 나가는 걸 태클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도 한창 인력 소모가 심할 때는 죄수까지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를 지냈고 러시아로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굳이 죄수를 활용할 필요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속도 조절하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계속 우크라이나 군을 밀어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서방과의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생각하면서 한다고 했을 때 굳이 지금은 죄수 병력까지 활용하는 소모전 아니면 그런 아주 피말리는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러시아군이 어떻게 말하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러시아군으로서는 전쟁의 승기를 잡고 차근차근 우크라이나 군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약간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 이런 걸까 러시아가 그러면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국면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한다는 것이 부담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는데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담을 맞추는 데는 성공한 것 같고요 그럼 이 전쟁의 키를 또 러시아가 잡고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나토가 무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군사력 자체를 지원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병력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 변수가 될 만한 요인은 그럼 뭐가 남아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과 서방이 어떻게 나오냐일 텐데요 당장 가장 가까운 사건이라고 할까 분수령으로서는 미국 대선이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재선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다시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듭질을 할 것인가 여기가 이제 트럼프랑은 조금 통하지 않나요 푸틴이랑 상당히 통하죠 예전에 뭐 푸틴 통해서 누구를 침략하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도 하고 트럼프가 그럼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전쟁이 좀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입장에 설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유럽 입장일 텐데요 유럽이 지금까지 상당히 고민했던 바가 이거 같아요 미국의 어떤 군사력 밑에서 자기네들은 군사비를 아끼면서 경제 발전을 해봤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상황이란 것이 이렇게 녹록지 않고 더더군다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예전과 같이 미국 군사력을 활용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이런 좋았던 시절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유럽으로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유럽의 군사력이란 것이 러시아랑 뭐랄까요 겪어보니까 포탄 생산령도 상당히 허술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맞설 만큼 유럽의 어떤 군사력을 키우는데 짧으면 4년 5년 길게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인식하고 미국의 뒷배만 믿고 우리가 그냥 할 수는 없다 자체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제가 볼 때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었던 듯하고요 그렇죠.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아예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도 지원하다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쟁 초기에는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체면 좀 살려주면서 중재하려고 중재하려고 그런 입장을 썼었는데 지금 와서는 가장 강력하게 오히려 영국보다 더 강력하게 세게 나가는 데 그 이유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프랑스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어떤 종주국 역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골목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밀려나고 있고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메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있는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일련의 정변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세력이 밀려나고 있고요. 그 빈 공간을 러시아가 메우고 있거든요 여기서 상당히 뭐랄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좀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어떤 큰형님 노릇을 해봤는데 이곳을 잡고 러시아가 비죽고 들어와서 쫓아내니까 러시아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미국이 나토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군사력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미국이 옛날 같지 않고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다시 되면 아예 그냥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너희들 알아서 자체 국방력으로 문제 해결하라 그러니까 나토도 이제 미국과 유럽을 선을 긁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 나토 체제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기도 지금 급급한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서 나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맹 체제를 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만약에 흐름이 그것이라고 하자면 선두주자가 프랑스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 없는 유럽을 구상을 할 때 프랑스가 그 중심 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형국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이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돼서 나토가 약간 자기네들끼리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걸 또 이제 웃으면서 지켜볼 테고. 좋은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위에서 사실 표현이 국제 언론에서는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럽이. 네. 유럽에서 지금 극우정치 세력이 속속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푸틴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극우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의 유럽의 정치 세력이 퇴조하고 국내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이민에 반대하고 괜히 국제 해외동맹 운운 하면서 자기 나라의 어떤 에너지를 해외에서 소비하는 허비하는 입장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민전선이라고 하나요 마르 르뺑이라고 하는 인물이 집권을 하게 되면 마크론과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나쁘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우경화를 푸틴은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또 많은 경우에 또 물 밑에서 그런 우경화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의심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러시아가 약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전에 뭐 몇 해 전에 보면 힐라리 클린턴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하고 맞붙을 때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힐라리를 깎아내리고 트럼프를 띄워주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미국의 민주당 세력이 상당히 의심하는 바가 있었고요. 비슷한 야가 또 유럽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정치적인 지형도 변화도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반서방 체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들끼리의 갈등이 생기게끔. 만들고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각각 뿔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한 대 묶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움직임에 러시아가 선두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중국 북한 그다음에 이외에 또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내면서 그러니까 브릭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브릭스가 지금까지는 그냥 서방에 맞서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실체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그 브릭스 체제 그다음에 제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나요. 그런 체제를 반 미국 반서방 체제로 묶어내 해야겠다. 그 작업을 우리 러시아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큰 그림이네요. 그렇죠. 큰 그림이네요. 이것도 또 무섭기도 하고.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2년 반 넘었고 3년째에 다다르고 있죠. 혹시 휴전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 트럼프가 대선에서 되면 그때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물 밑에서는 아마 지금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 뉴스는 뭐 한참 전부터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협상을 한다는 티를 안 낼 거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사태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붕괴되면 이제 나토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토도 위험해지고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결국은 러시아 군이 승리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패배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책임 아니냐 . 그렇죠. 문양 빠지죠. 네. 문양 빠지게 되고 더더군다나 또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나 타인 분쟁이었거든요. 분쟁이 두 군데에서 벌어진다고 했을 때 미국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보다는 이스라엘을 돕는 데 더 주력하기 마련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 더더욱 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장기화될 때 더더욱 더 이제 우크라이나 는 관심 맡겨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매듭을 지을 때 모양새 좋게 매듭을 짓는 방법이 일단 대통령 선거까지 버티고 나서. 11월까지. 네. 그다음에 뭐 바이든 행정부가 되든 트럼프가 다시 권토 중례하든 협상이 그다음에 이제 더 급격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방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라는 큰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내려면 러시아가 빼앗았던 땅을 또 이렇게 반환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너네 한 4분의 1 정도쯤 이뤄도 돼. 네. 좀 이쯤에서 끝내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크라인은 또 그건 죽어도 싫다고 하고. 네. 지금 완충지대라는 말씀을 끌어졌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서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호전적인 러시아로부터 서방을 지키는 중요한 완충지대로서 우크라이나가 설정이 되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보면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토가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나토가 오히려 자기네들을 위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역사를 놓고 볼 때 러시아와 소련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한 번도 먼저 싸움을 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서방을 상대로. 서방을 상대로. 네. 서방을 상대로. 그래서 19세기에는 나폴렘이 쳐들어와서 유린을 했었고 모스크바 잿더미가 됐었고 20세기에는 나치 독일 히틀러가 쳐들어와서 사실은 러시아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됐었고 정말로 고통 스러운 4년을 보냈고요. 21세기에 미국이 나토와 함께 그런 침략을 해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안 할 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완충지대가 돼야 됐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네. 자꾸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여왔었고 결국은 2022년 2월에 전쟁을 해서라도 러시아라는 완충지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완충지대를 지켜야 된다. 나토로부터. 그래서 헨리키신자라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냉전시대 때 국제전략을 짰던 미국의 쉽게 말하면 책략가일 텐데. 외교의 신. 네. 이분이 아니면 미국의 어떤 유명한 정세 분석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중요한 곳이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국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세계의 정세와 판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판단이 사실은 맞았던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단지 그 국지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사건 인 것이고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전까지 는 주변부라고 할 수 있었. 인도라든지 브릭스라든지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위상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심한 미국과 서방의 집중적인 제재를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자체양릉도 분명히 있지만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중립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몰래 몰래 러시아랑 경제 교류를 하면서 러시아를 이렇게 뒷받침해 지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으로 미국이 이끌어오던 일극 체제가 이제는 어쨌든 간에 재편되기 그런 방향 에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 속에서 중국과 인도가 상당히 크나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아마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항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인도나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편도를 만들고 싶어 했을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예 그냥 지구 전체의 탄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키신저라든지 미국의 어떤 지정학 연구자들이 했던 얘기가 맞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미국이랑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쳐들어 간다는 게 말이 돼 왜 그런 걱정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야라고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역사를 빗대서 봤을 때 가능성 없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먼저 쳐들어갔어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서방이 러시아를 공격한다는 것이 물리학 법칙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느님 말하는 경험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경험에 따른 법칙으로 해서 예전부터 항상 서방의 강력한 국가가 러시아를 침공했던 것이 거의 물리학 법칙과 같은 변함없는 경험칙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식으로 러시아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오는 사태를 우리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아니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겁나 가지고 그런 환자 갔을 때 핵무기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전혀 안보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국도 상당히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도 국가안보에 상당히 강박관념 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강박관념 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핵무기란 것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안보를 100%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했을 때 분명히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국의 침공을 보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인식이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경험과 역사를 놓고 보면 서방이 더 공포 스러운 존재고 서방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러시아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을 자기네들은 대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또 협상이 될 테니까 또 역사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고요. 우리 류한수 교수님한테 다음번에는 세계 2차 대전이나 전쟁 사로 이야기 듣는 것도 되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또 러시아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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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